내가 나한테 5만 원어치, 3시간을 걸쳐서 5만 원어치 도넛을 팔고 나서 또 머릿속으로 복잡하고 계산이 안 서서 이걸 해야 되나 고민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 주에 오면 확실히 빨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1분에 15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뭐 꽈배기만 팔까요, 고로케는? 제가 그거는... 여기 꽈배기집 아니야, 고로케집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꽈배기도 그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는 고로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거 꽈배기만 해도 지금 다섯 파 하니까 이거 뭐 고로케 만들 장소도 안 나오고. 왜 또 나한테 그래. 어렵네요. 연습해, 연습. 다음 주에 잘하면 같이 고로케 속을 만들어볼 테니까. 네. 그렇지. 그런데 또 문제가 반죽기 100개 돌아가는데 이거 한 시간 걸리던데. 아니, 참 그거는 나중에. 일단 하나부터 해결을 하고. 네. 아니, 그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더라. 하나부터 해결하고. 지금 제일 문제는 뭐야? 속도가 안 나는 거잖아, 만드는 속도가. 반죽 사다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반죽이요? 반죽 있으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만 얘기하면 택탁이야. 참. 아, 그만 해야겠구나. 돌았으면 줘봐요. 네? 그럴게요. 하나 더 하나만 줘. 아, 예. 오케이, 내가 사는 거니까. 먹어보고. 맛있으실까요? 기가 막히죠? 나한테는 안 맞아. 자, 연습할까요? 아, 해야죠. 당연히 약속했는데. 어, 그렇지. 약속. 좋아요. 네, 약속. 연습하나요? 네. 연금영수주. 아, 네네네. 해드려야죠. 당연히 해드려야죠. 010. 잠시만요. 쌀값이. 90개. 응? 어이? 어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수량만큼 키보드가 안쪽에 있어서 그냥. 올려서 90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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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